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의 생선은 139번째 대왕 농어입니다. 뭐 이름이 자이언트 씨 베스인데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크죠. 커 보이죠 일단. 항명부터 보겠습니다. 항명은 스렐로 랩시스 기가스인데 기가스는 뭐 크다는 뜻일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따뜻한 물에 수심이 깊지 않은 데서 살아요. 한 20미터 정도 모래나 바위바닥에 서식을 합니다. 동해에서 멕시코까지 북쪽으로 태평양이 북쪽으로 이렇게 쭉 동해안을 아니 동해안이 아니죠. 태평양을 갖다 쭉 연결하는 그런 쪽에서 연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폭명은 캘리포니아 블랙 씨 베스, 캘리포니아 조 피시, 자이언트 베스, 그냥 블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블랙 씨 베스, 뭐 여러가지로 부릅니다. 이거는 농어가 보통 발입목이잖아요. 근데 주걱치의 목에 투어 발입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거는 농어목 발입가였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발입가로 구분했었어요. 근데 투어 발입가로 구분되고 또 목도 농어목이 아닌 주걱치목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크다 보니까 많지가 않죠. 오래 걸리기도 하고 커지는데 그래서 잘 몰라요. 어쨌든 길이는 2.5m까지 자라고요. 무게는 562 파운드니까 200kg가 넘죠. 어쨌든 평균도 150 파운드니까 70kg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크고 무겁다고 보시면 되죠. 시연은 색깔이 아까 보신 것들은 전부 다 좀 회색이나 우중충하죠. 근데 시연은 밝은 주황색이나 이런 쪽으로 빨간색이나 이렇고요. 성화되면서 아까 그런 회색이나 갈색으로 변화를 합니다. 길쭉한 몸 그리고 검거나 투명한 지느러미가 특징이고요. 지금 보신 건 둘 다 검죠. 1등 지느러미는 11개의 가시가 있는데 낮고요. 2등 지느러미는 여기 보시면 여기 1등 지느러미 아니에요. 이건 낮고 2등 지느러미는 높습니다. 대신 이거는 가시고 이거는 연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대왕 농어하고 지금 나의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2.5m니까 이 정도 되겠죠. 갑각류, 게, 멀치, 민어, 고등어, 농어, 다양한 물고기를 먹습니다. 몸이 크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느려 보이긴 하는데 짧은 거리긴 하지만 엄청나게 빠르대요. 그래서 가다랑이 같이 빠른 그런 생선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맛은 넙차고 비슷하다니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획됐겠죠. 그래서 지금은 커티제를 시행하고요. 농어니까 당연히 회로 먹어도 되고 다른 조립방법으로 먹어도 됩니다. 한 마리 잡으면 한 달 정도 먹겠네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681번에 정리됐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